깐틸깐틸 잘자요 굿나잇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딸 딸입니다 딸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귀가에 가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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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어를 반복하면서 이 세가지 브러쉬로 여러분 귀가를 쐬어드릴게요 쐬어드릴게요 먼저 먼저 이 브러쉬로 귀를 쓰다듬어드릴게요 첫번째 단어는 간질간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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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깐틀깐틀 깐틀깐틀 마이크가 조금 멀리 있어서 하기가 조금 힘드네요 깐틀깐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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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깐틀깐틀 간절 조금 너무 빠르게 하고 있나? 조금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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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절 간절간절 너무 자극적일 수도 있어서 귓구멍 안쪽은 브러쉬 안하고 귓쪽만 귓볼 귓 귓볼 이런쪽만 브러쉬 하고 있어요 간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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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틱틱틱틱 틱틱 틱틱 칠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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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커다란 칠클 브러쉬로 해볼게요 확실히 커다란 소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칠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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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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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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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잘자요 제가 단어는 4가지를 생각해놓고 브러쉬는 3개밖에 준비를 안했어요. 마지막 단어는 카메라를 브러쉬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. 가장 큰 브러쉬로 해보겠습니다.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카메라 이렇게 하면서 컷파이트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큰 거리가 보네요. 마지막 단어는 귀를 손으로 만지죠. 조음을 딱 하면서 해볼게요. 굿나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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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노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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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나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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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고 조금 꾸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